중국 갑조리그 포스트 시즌 3라운드 오늘 모두 마쳤습니다. 이 포스트 시즌 3라운드는 우승 쪽을 가리는 토너먼트에서는 중결승전에 해당되고요. 퇴출 쪽을 가리는 토너먼트에서는 마지막 라운드 즉 단두대 매치라고 할 수 있는 지는 팀이 을조로 강급되는 그런 시합이었습니다. 제목이 신진서와 커제 두 주장의 극명한 히비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두 팀뿐만이 아니라 모든 팀들이 주장전에서 결국 승부가 났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진서 구단이 다시 마주한 슈자연 구단을 연파하고 수벌 황조를 결승 무대에 올려놓았다. 1차전은 역전승 2차전은 앞승 이렇게 되어있죠. 어저께 신진서 구단이 슈자연 구단한테 굉장히 고전하던 기적적인 역전승을 했는데 오늘은 그냥 쭉 밀어붙여서 순탄하게 이겼습니다. 박정환 구단은 약간의 초반에 약간의 이런 게 있었지만 그 다음부터는 박정환 구단도 좀 전체적으로 수월하게 이긴 편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본인들은 이겼지만 다른 선수들이 이겨줘야지 이게 단지전이니까 본인들만 이긴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이제 팀의 주장하고 관계가 있었습니다. 신진서보다는 본인이 주장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잘하면서 캠피언 결정전, 결승에 진출했는데 박정환 구단은 주장이 아니었어요. 주장이 누구냐? 커제. 그런데 커제가 져갖고 우승 쪽 결승전에 못 나가고 탐사위전으로 밀려놨습니다. 박정환 구단은 오늘 좀 이겼지만 어저께 좀 진 게 아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어저께 이겼으면 가능했네요. 그런데 어저께 아쉽게 반집으로 졌죠. 그러니까 박정환 구단도 보면은 이번 포스트 시즌은 조금 아쉬움이 남는 결과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어저께 좌우천 이구단한테 굉장히 좋았던 바람은 결국 역전표 당하고요. 그런데 굉장히 좋았다는 것은 계속 분리하다가 한 번 딱 이길 뻔했고 찬스 때 잠깐 좋았던 거라서 굉장히 좋았다는 표현은 조금 오버할 수 있지만 그래도 역전하는 순간에는 기세를 무조건 이길 줄 알았는데 그걸 재역전당해서 반집질 거라고는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 오늘 대국하는 모습이고요. 이쪽은 커재가 주장을 맡았는데 결국 졌습니다. 커재가 정규 시즌에서도 주장으로는 성적이 형편없었거든요. 3승 8패. 그리고 주장 아니었을 때 4승. 그리고 이번 포스트 시즌에서도 주장이 아니었을 때 5승. 그런데 주장을 맡으니까 1패. 그러니까 주장으로는 커재가 옛날만큼의 이름값을 못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론이긴 합니다만 역시 주장을 박정환 구단한테 맡겼어야 돼요. 왜냐하면 상대방 팀이 정규 시즌 2위였기 때문에 미팅 구단이 무조건 100이거든요. 정규 시즌 성적이 높은 팀에서 주장전의 흑백을 결정할 권리가 있고 주장전의 흑백이 결정되면 예를 들어 주장전이 2국인데 2국이 100이면 1국은 흑, 3국은 흑, 4국은 100 이렇게 순서 흑백, 흑백이 결정이 되는 것을 그거를 정규 시즌 상위팀이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커재가 나가면 무조건 흑으로 둬야 되는데 미팅한테 100으로는 몰라도 흑으로는 잘 못 이겨요. 그렇다면 박정환 구단이 흑으로 나가서 미팅하고 뒀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늘 박정환 구단은 100을 잡고 뒀거든요. 1국에 나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쉽게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룰이 확실히 흑백 간에 차이가 좀 있다. 이런 걸 볼 수 있죠. 여기 보시면 어저께는 전부 다 모든 팀이 다 2대2로 끝났는데 어저께는 주장전이 없잖아요. 박정환 구단이 어저께 제 기억으로는 박정환 구단이 어저께 흑잡아왔고 결국은 반집을 진 거로 알고 있고 어제는 커재 구단이 주장이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두 판 이겼는데 오늘은 박정환 구단이 100이니까 황혜선 가볍게 이기고 커재가 미니테한테 흑잡고 결국은 마지막에 한 번 역전을 살짝 했던 적이 있는데 그래도 결국은 지고 말았고요. 수혜는 천신한테 이겼지만 타오신란이 좌우천이한테 졌습니다. 수혜도 천신하고의 바둑이 좀 위험위험했어요. 근데 결국 보면 4대4대 2국의 주장전을 이긴 팀이 이겨간 거고요. 이쪽 저장하고 수보월왕조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보월왕조구가 정규리그 1위였기 때문에 신진서부단이 백제압구도니까 상대적으로 시자양구단한테 어저께 흑잡고 고전한 거고 오늘 아주 수월하게 이겼습니다. 그리고 셰커가 장타오한테 지고 리친청이 이아마 유타 이아마 유타가 이번 시즌 첫 승리를 거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치리키로나 시바노 도라마루나 올 시즌 들어서 이번 포스 시즌까지 통틀어서 제 기억으로는 일본 선수 중에서 이기 승리가 유일한 승리 그리고 리친청의 흑기의 천재라고 그러는 회도 리친청한테 이겼다는 거에 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아마는 흑잡고 이겼네요. 흑잡고 속기로 리친청을 이겼다. 이거는 이제 이름값을 했다 할 수 있죠. 렌샤오가 흑을 잡았기 때문에 탄샤오한테 엄청나게 고전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간신히 간신히 이겼습니다. 그래서 렌샤오가 탄샤오한테 졌으면 오늘 신진서 혼자 이겨서 박정환 팀하고 3,4위전을 할 뻔했는데 그래도 렌샤오가 마지막 순간에 극적인 역전승을 하면서 두 명의 승리로 4대4 주장 승리로 결승전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준결승전이 모두 4대4의 2차전 주장전 승리로 결정이 났으니까 주장전이 얼마나 중요하냐. 주장전 한 판은 2승에 해당된다 할 정도로 경기 시즌에서 상위팀한테 그만한 어드벤스가 주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포스 시즌에서는 2차전에만 주장전이 있고 그 주장전에서 100을 줄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게 이렇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잔류 플레이오프도 결과적으로는 마찬가지인데요. 용의의 민처왕조가 정규 리그에서 더 성적이 좋아서 딩하오가 주장전에서 이겨서 결과는 여기는 5대3으로 이기긴 했습니다만 딩하오가 왕쌤한테 졌으면 지면 소용이 없었어요. 지면 4대4의 카이펑 바둑교육팀이 4대4의 주장성으로 이쪽이 잔류할 뻔했는데 딩하오가 이기고 변상일 지니청이 이기면서 이팀이 잔류했습니다. 이재원 구단은 오늘 속기로 지니청 선수하고 뒀는데 지니청이 작년에는 속기로 아주 날렸었죠. 박정환 구단한테도 이기고 이재원 구단이 지니청은 잡아줘야 되는데 속기의 전문, 속기 전문 선수한테 당하고 말았습니다. 상하이 청일 청년하고 라싸하고 둔 대국에서는 라싸의 두 에이스죠. 강동윤 천야오의 이 두 명이 오늘 이기면서 어저께에도 2대2, 오늘도 2대2인데 오늘은 천야오의가 주장으로 나왔거든요. 이 노장, 89년생 듀오가 이기면서 4대4의 주장 승리도 역시 남고 전년도에 15위, 여기가 16위로 을조에서 갑조로 올라온 셈인데 두 팀이 그대로 을조로 떨어졌습니다. 그럼 올해 을조리글에서 다음 시즌에 갑조로 올라올 두 팀은 어느 수준인지 확실히 중국 갑조리글은 을조와 갑조의 실력 차이가 좀 난다. 수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을조에서 올라왔던 팀이 그 다음 해에 다시 을조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변상의 구단은 오늘 좀 가볍게 이겼어요. 루자오저 선수한테 첫 대결인 걸로 알고 있는데 가볍게 이겼습니다. 그래서 정규 시즌 9승 2패, 포스시즌 4승 2패니까 전반적으로 잘 했는데 팀이 좀 패자죠. 이렇게 맨 마지막까지 몰렸다는 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판수를 많이 둬갖고 돈을 좀 많이 벌었겠네요. 강동의 구단도 정규 시즌 10승 5패, 포스시즌 3승 3패 총 13승을 했죠. 변상의 구단도 총 13승을 했고 13승이니까 곱하기 대국력 얼마씩인지 모릅니다만 그렇게 하면 되고 반면에 이재원 구단은 갑조리글 올해 처음 데뷔했는데 정규 시즌 3승 8패, 포스시즌 2패, 팀도 워낙 약팀이라서 을조로 강등되고 여러 가지로 아마 좀 아쉬움이 남는 그런 성적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 중간에 바둑이 자주 멈췄다고 그러는데 그게 회선 문제였는지 인터넷 회선이 문제가 된 건지 중국의 서버 문제인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어쨌든 중국 국내 기전이라서 우리나라에서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건 앞으로도 좀 계속해서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세계대회를 앞으로 한다면, 온라인으로 한다면요. 그런데 2023년은 다시 대면대국으로 돌아가는 원년이 되지 않을까 이번 농심 신라면배 끝나고 3월부터 할 여러 가지 세계대회는 대면대국으로 바뀌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좀 있습니다. 시자양, 신진서보다 한테 오늘 지면서 황대전쟁 1승 10패가 됐습니다. 황인승 구단은 박정환 구단한테 오늘 지면서 상대전쟁 3패 그리고 유자호전은 변살부단하고 오늘 첫 대결했고요. 여기 강대호 구단에게 불계 승패가 아니라 불계 패한, 불계를 패했습니다. 청재사단은 상대전쟁 2패 그리고 진이청 사단은 정규 시즌에 이어서 이재영 구단한테 연승을 거뒀다. 되는데 속기 전문 선수입니다. 이게 왕싱하오와 함께 04년생 기사입니다. 랜샤오가 가장 늦게 끝났는데 이 탄샤오구단하고 이기는 팀이 최종 결승전 올라가는 바둑이라서 관심이 집중됐는데 랜샤오가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신진서보다는 대북이 너무 많아요. 어저께 오늘 갑조리그 뒀는데 내일은 MGS 슈퍼매치를 두고 17일 날, 18일 날 갑조리그 최종 결승전 두는데 그거 끝나고 18일 날 저녁에 키비리그도 있습니다. 뭐 바둑을, 중요한 바둑을 하루에 몇 판을 둬야 되는지 모를 정도, 그 정도입니다. 허재구단은 올해를 기점으로 제가 볼 때는 2022 시즌 중국 갑조리그를 기점으로 앞으로 흥부사로서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을까라고 걱정됩니다. 다음 주에 농심 신라면배의 중국팀의 주장으로 나올 확률이 높기는 합니다만 지금 보여주는 기량으로는 옛날처럼 허재 전성시대는 관두고 세계대회도 관두고 중국 국내 기전도 다시 한 번 우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량이 떨어지고 있는 다른 기사들한테 이기고 지는 그런 내용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신진서 구단과의 대결은 무산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무산된 게 문제가 아니라 아까 제가 라이브 할 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흥커의 대결이 무산된 거 아쉽다. 왜냐? 신진서 구단이 아직까지 역대 전적에서 커재 구단을 못 넘어섰죠. 왜냐하면 초창기에 많이 진 거 이후에 신진서가 올라간다면 커재가 너무 빨리 내려가서 둘이서 만날 기회가 없어요. 근데 이대로 커재가 무너지면 영원히 커재야 분태의 역대 전적에서 신진서 구단이 커재 구단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만나질 못하니까. 그래서 커재 구단이 조금만 더 천천히 무너져서 신진서 구단한테 몇 번 더 져갖고 신진서 구단한테 역대 전적에서 밀린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완전히 무너지더라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좀 여러 가지 아쉬움 있죠. 요식업으로 큰 35억 인테리어를 들여서 큰 식당을 찾았다. 이런 얘기는 알고 있는데 식당을 하더라도 신진서한테 좀 몇 판 더 지고 그리고 그가 식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진서 구단은 갑주 리그에서 개인적으로 세 번째 팀 우승을 노리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정규리그 1위팀 신진서 구단의 수부월항조우와 여기 저장을 진짜 기적적으로 8등으로 승자조에 합류했는데 여기 취조우한테도 첫날 3대1로 깨지고 둘째 날 1대3으로 이겨서 3대1로 거꾸로 이겨서 기적적으로 이기고 충칭한테도 첫날 2대2 둘째 날에 리시아나우한테 주장전이 졌는데 나머지 3명이 다 이기는 기적을 보이면서 여기 올라왔고 오늘도 또 그럴 뻔 했어요. 첫날 첫째 날 2대2 둘째 날 주장한테 신진서한테 지고 나머지 3명이 다 이겨서 올라갈 뻔 했는데 랜샤오가 탄샤오를 막았죠. 기저귀 팀이 될 뻔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부산됐고 장수는 미위팅만 잘 되는 건 아니고요. 황희순도 있고 좌우천이 천시엔 다 괜찮게 두면 서 여기 물론 선전도 박정환 커제 스웨트 타워실란이 있지만 박정환 커제의 툭텁인데 커제가 너무 못하니까 장수한테 결국은 2대2 2대2에서 주장 승리로 미위팅이 버티면서 결승이 올라왔는데 선전하고 항조하는 것보다 오늘 결과로 보면 커제가 저렇게 약하면 장수의 미위팅의 장수하고 하는 게 더 재밌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승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주장전에서 신진서보다는 이길 것 같긴 한데 나머지 선수들이 요즘 리친청, 레인샤워쉐커가 다 약해요. 요즘 성적이 안 좋습니다. 실력 재체가 약한 선수들이 아닌데 너무 안 둬서 그런지 제기량이 아직 안 돌아온 것 같습니다. 반류 플레이오프에서는 결국 16위 강등됐고요. 여기 15위 강등됐습니다. 롱에믹창 황제호는 저기 우승 쪽 저장 대신에 롱에믹창 황제호가 여기 들어가 될까지 막 올라와서 싸웠어야 될 팀이 가까스로 가까스로 살아남아서 그래도 마지막을 요긴 남들은 다 4대4로 비길 때 혼자 5대3으로 이겨서 세면치레는 겨우겨우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거 중국 뉴스, 신화닷컴에 올라온 뉴스로 보시겠습니다. 제목은 뭐 수보호랑조하고 장수가 우승을 다투게 됐다라고 하고 카이퐁하고 상해가 상해청일이 강급됐다라는 얘기고 이 대진표는 아까 보신 그거랑 똑같은 거고요. 우승 쪽에서는 커제가 결국은 지면서 2대2에서 주장이 지면서 주장이 지면서 졌다. 박정환은 오래간만에 속기로 나와서 황인승을 이겼습니다. 희해도 천시안하고 만만치 않았는데 그래도 수리가 나중에 이겼고요. 자오천이가 타오실란을 하고 여기서 희해도 타오실란이 자오천이라도 잡아줬으면 좋았을 텐데 자오천이가 어저께 박정환도 이기고 오늘도 이기고 장수의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진사보다는 오늘 좀 편안하게 이겼는데요. 나머지 선수들 셰커가 장타오한테 지고 니친청이 이야마 유타한테도 지고 렌샤하고 텐샤가 못잡아줬으면 진짜 신진사의 우승의 가치가 완전히 빗발을 뺀습니다. 그리고 이쪽 변상엘은 가볍게 이겼고요. 류자오자는 너무 가볍게 딩하오도 전체적으로 딩하오도 전체적으로 딩이청한테 이지아도 좀 쉽게 밀린 편이고 전체적으로 리지어 루이가 구링이한테 졌지만 요선 수준이 원래 약하기 때문에 구링이가 괜찮게 둬요. 그래서 카이퐁 가족교육팀이 결국은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천야오에와 강동윤 89년생 듀오가 팀을 강등당하는 것을 막아냈다. 강동윤 천야오에 있는 이 팀은 나머지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강등만 안 당하면 잘한 거다. 이런 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내일 하루 쉬고 17일, 18일, 이틀 동안 갑주리그 최종 결승전을 하고 MVP까지 뽑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용병은 MVP에 해당 사항 없어서 MVP를 우리나라 선수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수벌 황전은 그동안 6번을 우승을 했는데 6번째 우승을 노린 거죠. 이번에 6번째 우승을 노리는 건데 지난번 우승 2번은 최근 우승 2번 2021 시즌하고 2019 시즌은 신진서 우단이 잘해서 우승을 했는데 그때 우승을 했다고 MVP를 주지는 않았어요. 그때도 막 준우승팀에 MVP를 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딩하우우단이 MVP를 받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2019 시즌에는 신진서 우단의 수벌 황저우가 우승하고 딩하우우단의 롱애밍청 황저우가 준우승을 했는데 준우승에 딩하우우단한테 MVP를 줬고요. 2020 시즌에는 변상일 구찌하우우가 활약한 장시가 우승을 했고요. 2021 시즌에는 신진서 우단이 대활약을 하면서 우승을 했는데 MVP는 아마 셰커를 줬나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그전에도 우승했을 때 2015, 2016 시즌에도 롱애밍청 황저우가 2번을 우승했을 정도로 성적이 좋았는데 그때는 박정환 부단이 수벌 황저우에서 활동을 했다. 수벌 황저우는 2015, 2016에도 우승을 했는데 그때 박정환이 그쪽으로 갔고 박정환이 청투로 옮기면서 그 빈자리를 신진서가 간 겁니다. 신진서는 그전에 또 딩하우우와 같이 롱애밍청 황저우가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전에 2009년에도 수벌 황저우가 우승했다는데 그때는 또 누가 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벌 황저우가 명문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팀을 롱애밍청 황저우까지 두 팀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돈이 아무래도 많이 들어서 올해 신진서 우단을 몇 번 빼고 돈 아끼려고 그런 행동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여기 댓글 보시면 갑조의 이런 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신공지능이 발휘하는 그 안정성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상당하고 전체를 갖다 지배하고 있다. 굉장히 무섭다. 무서워할 정도로 바둑개를 갑조리그를 다 지배하고 있는 게 신공지능이다라고 할 정도로 사실 신진서가 주장전을 이기면 나머지 전수 누가 한 명씩만 이겨주면 그냥 우승이 되니까 신공지능이 지배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작년 시즌에도 딩하우 최전 결승에서 신진서가 주장전을 이기면서 우승했던 거거든요. 수벌은 굉장히 세다라는 걸 다시 얘기할 수 있고 근데 리친청이 속기에서도 이야마 유타를 이길 수 없는 거야? 리친청은 쾌도우라고 그래가지고 속기에서만큼은 아암동산배에서도 우승을 하고 일주가 아암동산배에서도 우승을 했을 정도로 속기에서는 최고 대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야마한테 지는 걸 보고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였습니다. 이번 중국 갑조리그에서 속기의 제한시간은 농심 신나면배와 같이 한 시간씩이에요. 지금 다음 주에 벌어진 농심 신나면배에서 일본은 이야마 유타 한 명 남았는데 이야마 유타하고 박정환 구단하고 두고 다녀. 그때 이야마 유타가 속기를 어떻게 둘지 그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허재는 담당하고 있는데 주장을 담당하고 있다는 얘기였죠. 근데 바둑을 전문으로만 하더라도 이제는 다시 우승을 하기 우승 한번 하기 힘들 것 같다. 다시 한번 우승하기 힘들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허재가 옛날 같지 못해요. 실이 옛날 같지 못합니다. 실력 자체가 좀 약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 이길 뻔한 차이스가 있었지만 초반에 완전히 망했던 바둑을 중반에 역전 시켰으면 시켜야죠. 역전 시키자마자 다시 역전 당하는 것은 허재답지 않다. 아무리 상대위가 미위팅으로 잘 두는 기사라 할지라도 허재가 이제는 더 이상 중국 경기의 1호 이건 아닌 것 같다. 지금 일반적인 선수들 중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 중국에서 견제해야 될 선수 LG의 결승에 올라온 딩하오와 양딩신 그리고 치팅 의혹에 둘러싸여진 리시아라오 이 세 선수가 결국은 신진서구단이 눈여겨봐야 될 선수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하루 쉬고 금요일 토요일 최종 갑조리그 결승전 그리고 탐사기전 징계 때 그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